우리 기술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. 매수가가 1860원 말씀해 주셨고요. 보유 비중이 100% 유일하게 들고 계신 종목 같습니다. 지금 시각 우리 기술 약 3%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035원선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시는데요.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. 네. 어제 이제 그 121선 보고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. 그 자리에서 되돌리는 거 보고서 본봉사항에 대응을 좀 하신 것 같고요. 종가 부분 맞춰가지고 그 라인 보고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. 자 우선은 뭐 핵잠수함 이슈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.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 기사를 올려드렸거든요. 보시면 되고요. 우선 바닥에서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고 현재 7월달 저점 자리 자체가 여기 2000원대 바로 아랫자리 형성되어 있는데요. 이 자리 터치하면서 지금 돌려 세우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선 뭐 현실적인 내용상으로는 구조상으로는 굳이 파실 필요는 없어요. 반등 나오면은 바로 전에 이제 박스권 자리 여기 해당하죠. 여기 자리까지는 반등이 있을 겁니다. 2000원 3,400원 정도. 그래서 우선 급하게 팔지 마시고 한 지금부터 한 15에서 20% 정도 오를 때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급할 거 없습니다. 홀딩 할게요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 pog